최근 5년간 전남 지역에서 930여 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932건으로 경북,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사망자는 71명으로 경북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농기계 사고는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